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6일 아침의 묵상. 오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의 유대교 제도층에 대한 비판과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는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대대적인 호응이 있었다면 예루살렘에서는 계속적으로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이 절정에 달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 전 문맹에서 38절 이전에서도 유대인들이 대중적으로 원했던 메시아관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관이 달랐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증명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율법주의자들, 이 서기관들이 부정과 부패를 지적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관심에는 정말 권위적인 자세와 외식적인 종교행습, 또 재물에 대한 탐욕과 그들 진심으로 보였던 이들의 마음속에는 다위세 후손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권력과 지유와 명의를 추구하면서 그들이 정말 다위세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 회당이나 잔치에 가서 특석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고 써있는데요. 긴 옷들이라고 하면 특히 종교행사나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이 입던 옷들을 가리킵니다. 보통의 날에는 입지 않는 옷이죠. 회당이나 성전에서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가서 인사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이 옷을 과시용으로 입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관습이었는데요. 특히 율법이나 토라를 자기보다 더 잘 아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예를 갖추는 표라고 생각했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율법주의자들이 긴 옷을 입으며 다니는 것, 이것은 사실 문한 인사를 받고자 하는 과시용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런 긴 옷을 입는다든지 문한 인사를 받으러 일부러 시장을 돌아다닌다든지 상석 높은 자리를 앉는다든지 이런 허용된 행위를 좋아했다고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음식의 질감을 반전이다라고 하면서 얘기할 때 겉바속촉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완전 반전의 질감을 뜻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들을 볼 때 겉과 속이 다른 종교 행습을 지적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요구는 가난한 과부와 고아나 약자를 돌보라고 하셨는데 사실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행태에는 재물을 탐하고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일을 저지르는 역행하는 모습들을 이 시대에 보였던 것입니다. 40절에 과부의 재산을 뺏으며 겉으로 경건한 척 또 거룩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길게 기도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정말 못 봐주겠다라고 하는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자들, 약자들을 향해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빈곤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들을 향한 고소는 세세하게 적혀있지는 않지만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이 약자들의 재산에 착취했던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또 그래서 일부러 거치레를 위해 긴 기도와 경건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진심이 하나도 없이 꾸며내는 말 사실 풀어 설명해줘야 하는 어려운 단어들만 골라서 쓰는 그런 말들 독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행동하는 행동들 예수님의 비판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날카롭게 던졌던 경고와도 같습니다. 말라기 3장 5절에서도요. 일꾼들의 품상을 떼어먹는 사람, 과부와 고아를 속이는 사람, 외국인을 학대하는 사람, 나를 부패를 구체적으로 꺼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8절부터 40절까지 착취하는 율법학자들과 또 약자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면 41절부터 44절에서는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율법주의자들과 또 진정한 경건을 보여주는 한 과부에 대한 얘기를 대비하면서 보여줍니다. 41절에 예수님께서 아예 헌금한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 명의 부자와 가난한 과부에 헌금하는 모습을 보신 후에 제자들에게 과부의 헌금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헌금보다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 막대한 헌물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 근방에 살았던 부유한 지주들이거나 또 유대인 사업가들이거나 상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42절에 한 과부가 헌금한 이 돈은 랩돈 두 푼, 두 푼,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현대인 성경에 쓰여있는데요. 품꾼이 하루 품삭인 한 대나리온의 100랩돈을 넘었으니까 하루 품삭인 한 대나리온은 100랩돈이 넘었습니다. 두 랩돈이라고 하면 한준의 곡식을 살 수 있고 한 끼 식사를 떼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중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어떤 것이 참된 헌금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교훈의 기회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어서 헌금을 거두어 이 헌금에 대해 제자들도 헌금을 다루고 헌금을 어떤 자세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44절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넉넉한 중에서 헌금을 하였지만 과부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즉 생활에 필요한 돈 전부를 바쳤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4절에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동전 두 개를 넣는 것이 부자들이 넉넉한 것에서 많은 헌금을 하는 것보다 더 많다라고 하십니다. 돈의 액수라면 결코 아니죠. 가난한 과부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생활비 전부, 동전 두 개를 받추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면서 바뀌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동전 두 개가 아니라 사실은 이 가난한 과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은 의미로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11조 법을 통해서 헌금의 횟수나 액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했습니다. 최소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잣대로 헌금을 평가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서 보이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또 들리는 것에 귀가 쩡근 들리게 되고요. 쉽게 아무 말이나 하기도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종교 행습을 하면서 우리는 다른 가면을 씌우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상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에게서 드릴 수 있는 풍족한 어떤 것이 있을까 질문하게 된다면 사실 그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구차한 것 또 부족한 것 결빕 속에 우리가 달리 드릴 여분의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오늘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나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질문 또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히려 좋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전 두 개밖에 없는 우리가 그저 그리 그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리 창피하지가 않습니다. 내게 이 동전 두 개가 있음에 제게 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기쁜 마음이 있음에 우린 충만한 기쁨의 풍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 기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관주의에 빠져서 비판주의에 빠져서 현실 속에 우리를 채찍하면서 살았다면 그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성냥님을 환호하고 또 기뻐하며 맞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장기아님의 부럽지가 않아 이 노래 가사처럼 이 세상의 것이 부럽지가 않은 날이 우리에게도 오지 않을까요? 모세의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과부와 고아드는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법적 보호와 특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에 그들은 그들을 위한 보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외쳤는데 약자를 위한 율법은 그저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자신들을 위한 율법을 도구로 삼고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정당하지 않게, 공평하지 않게, 공정하지 않게 이용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값어치를 메꿀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소외된 자들, 과부들, 약자들의 소리에 기귤리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않으면서 율법주의에 빠져 자신들의 이익과 모순된 전통에만 고집을 피우는 것을 고발하는 것을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인색하지 말아야 하며 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도 그것을 가리는 뿌연 안개나 뿌옇게 그것을 가리는 거품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 더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선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적으로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세프스에 의하면 일부 고위 제사장들은 하위 직급의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할 11조의 일부를 빼앗기 위해서 폭력배를 동원해서 그 몫을 강탈하려고 했다고도 합니다. 저항하는 자들이 있다면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동료들에게도 이렇게 대했다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힘없는 과부에게는 더한 폭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율법주의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의 가르침 속에 삶의 배움에 한 발 더 달라져서 나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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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